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좀 살펴볼 겁니다. accessLevelModifiers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에서 바로 이 부분이 topLevel.accessLevelModifiers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class의 accessLevelModifiers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클래스에 소속된 메소드죠. 멤버의 accessLevelModifiers입니다. 그래서 멤버라고 하면 그 클래스에 소속된 변수 또는 메소드를 멤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public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뭐가 있고 그 각각의 값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때는 무조건 그냥 public을 쓰세요. 언제까지?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또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정교함을 요구할 때까지. 하지만 얘가 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게 첫 번째 수업이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면 그냥 구경한다. 다큐멘터리 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이 프린트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얘예요. 자, 그리고 얘가 액세스레일 모디파이어인데 제가 얘를 지워버리면 있죠? 얘가 에러가 나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프린트를 다른 패키지인 myop.java라는 파일이 사용하려면 이 프린트의 액세스레벨을 퍼블릭으로 지정해 주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린트를 퍼블릭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a를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하게 하려면 얘가 이렇게 값이 없으면 얘가 디폴트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죠. 왜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퍼블릭으로 하셔야지만 또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자, 우선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레벨은 퍼블릭과 디폴트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디폴트는 값이 없을 때 그걸 디폴트라고 합니다. 즉,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거예요. 즉, 클래스에는 퍼블릭이 적혀있을 수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멤버에는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은 퍼블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디폴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텍티라는 것과 프라이빗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즉, 클래스는 프로텍티과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액세스레벨 모디파이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패키지가 두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들은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클래스는 왼쪽에 있는 패키지 얘는 오른쪽에 있는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서의 중심은 저 중간에 있는 클래스인데요. 저 중간에 있는 클래스가 어떤 멤버들을 가지고 있다. 멤버는 뭐라고요? 변수나 메소드가 멤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클래스는 이름을 제가 간단하게 C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멤버는 이름을 제가 M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저 M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일 수도 있고 메소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클래스 C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메인 메소드 안에서 그 클래스 C 자기 자신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 클래스 C의 액세스 레벨 모디파이어가 퍼블릭이건 디폴트건 무조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죠. 그리고 같은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는 그 메소드나 변수가 변수의 액세스 레벨 모디파이어가 이 중에 누구건 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 소속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가 접속하려고 할 때는 얘의 액세스 레벨 모디파이어가 뭐건 간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멤버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멤버는 조금 달라요. 자 같은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가 멤버에 접속하려고 할 때는 일단은 이 멤버의 액세스 레벨 모디파이어가 퍼블릭일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의 모디파이어가 프로텍틱일 때도 쓸 수 있고요. 디폴트일 때도 쓸 수 있는데 프라이빗이면 쓸 수 없어요. 즉, 액세스 레벨 모디파이어가 멤버의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됐나요? 어렵죠.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C의 액세스 레벨이 퍼블릭일 때는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을 배워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상속관계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프라이빗일 때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액세스 레벨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 클래스나 멤버의 앞에 붙이는 이 액세스 레벨 모디파이어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대충 적당히 이해하시면 그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이거 상당히 까다롭고 혼란스러운 내용이고요. 특히나 과학자 기질이 있는 분들은 이 경우의 수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또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과학자가 돼서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 레벨 모디파이어가 무엇인지 우리 댓글로 한번 설명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시면서 얘가 뭔지를 정리해 보시는 것도 자기한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